음악 들으면 들을수록 건강해지는 책춘함 TV 오늘의 추천도서는 결국엔 면역력이 당신을 구한다 호리야스놀이 아보토오르공저 좋은좋은김 아름다운사의 출판사입니다 자 파격적인 제목이긴 한데요 워낙 두 분이 대가인 두 분이 짓쓰신 책이라서 신뢰를 또 안해볼 수가 없죠 암, 생활습관병, 우울증, 부인병, 갱년기장애 등 병원에서 고치지 못한 증상을 고치는 기적의 건강법 여러분 애벌레가 나비로 날아오르는 책춘함 나비스쿨 설립을 위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댓글과 슈퍼땡스 추천도서 소장으로 함께 나비효과 일으켜가 주세요 여러분 두 분 다 세계적인 명의로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죠 대단한 두 의사선생님께서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 가시는지 한번 볼까요 현대인의 몸을 바로잡는 방법 전문 분야의 질병을 담당하는 전문의는 의사로서 당연히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됩니다 문제는 의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환자에게 충분히 대응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데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의사가 보기에는 100명의 환자지만 사실 환자 한 명 한 명은 개별적인 존재이므로 그들 각각의 입장에서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환자를 개별적으로 존중하는 의사는 많지 않습니다 사실 의료수가가 높은 진료를 염두에 두거나 고가의 장비를 활용하는 진료로 병원 수익을 높이려 하는 즉 진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의사도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환자의 입장에서 의사란 병을 낫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오랜 노력 끝에 인류 의학 지식을 익힌 의사 중에도 사람을 대하는 것이 서툴고 문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의사가 적지 않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의사가 천직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의사의 본분이므로 여기에 걸맞게 노력해야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런 의사 선생님들이 참 그립죠 이 책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은 자연적인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방법과 현대 물질 문명에 점령당한 현대인의 몸을 바로잡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어쩌면 그 내용 중 일부는 여러분이 처음 접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설마 싶은 내용도 있을 겁니다 난 오랫동안 환자를 치료하면서 병에 걸리지 않는 방법 혹은 질병에 걸려도 개선할 방법을 계속 연구해 왔습니다 다행히 내가 권한치료법으로 질병이 호전된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내가 현대의학의 맹점을 많이 지적한다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맹점을 알면 현대의학이 고치지 못하는 질병도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의료비 폭탄으로 파탄의 위기에 내몰리는 현대인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습니다 새로운 의학세계를 열고자 하는 마음을 담은 이 책에 면역학의 세계적인 권위자 아보 토오르 박사가 함께해준 덕분에 내용이 더욱 알차게 꾸려졌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면역력을 높이면 예방이 가능한 질병이 많지만 한편으로 인간에게는 주어진 수명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노력할 필요도 있습니다 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자문자답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살아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해야 합니다 매년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정도의 의료비가 필요한 걸까요? 사실 자연의 섭리에 따라 살아간다면 면역력이 자연적으로 높아져 병원에 갈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아이들의 인플루엔자입니다 4, 5년 전부터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정부가 가글 사용과 손 씻기를 귀가 따가울 정도로 장려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인플루엔자 등에 감염되면 그 항체를 만들어가면서 조금씩 어른과 같은 강한 면역력을 갖춥니다 필요 이상으로 세균과 바이러스를 예방하면 질병 감염은 막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본래 갖춰야 할 면역력이 생기지 않아 저항력이 약한 인간이 되고 맙니다 아이들이 약간의 감기와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집에서 푹 쉬면서 요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이하게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집에서 요양을 하면 병원체에 대한 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긴 안목에서 오히려 질병에 강해집니다 노인의 고혈압에도 쓸데없이 강압제를 처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상의 생명이 탄생한 것은 38억 년이고 인류는 500에서 700억 년 전에 탄생했다고 합니다 그 긴 역사를 살아왔기에 인간에게는 어느 정도 혈압 조정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높아진 혈압을 약으로 내리는 것은 자연의 섭리에 반하는 것입니다 아주 일본의 양심적인 의사들이 이 이야기들을 꽤 공통적으로 하고 있죠 혈압이 높아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개는 동맥 경화로 혈류가 나빠져 영양분과 산소 운반이 어려워지면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이 경우 혈압을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혈압이 몸의 구석구석까지 충분한 양을 운반하지 못해 여러 가지 장애가 발생할 겁니다 특히 몸의 가장 위쪽에 있고 중력을 거슬러 혈압을 운반해야 하는 뇌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혹시 그것이 원인일까요? 최근 치매 환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뇌의 혈압이 제대로 흘러가지 못하면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도 당연해 보입니다 노인들은 자신에게 강압제가 정말로 필요한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최대 혈압 기준치가 예전에는 180 이상이었지만 지금은 140 이상이고 더 낮추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 책이 2013년에 여러분 출간됐기 때문에요 뭐 이 일본 의사들 몇 분의 예상대로 지금은 120으로 내려와 있죠 자연의 섭리에서 인간의 혈압은 나이가 먹으면서 함께 상승합니다 그런데 혈압의 기준치를 아무렇게나 낮추면 쓸데없이 고혈압 환자를 낳는 결과밖에 얻지 못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도 한마디 조언을 해주고 싶습니다 금면은 절대 미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을 거스르는 삶입니다 장시간 노동, 야근, 휴일 출근은 심신을 망가뜨려 면역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질병에 걸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인간의 몸은 자연에 거스르지 않으면 실패하지 않도록 진화해 왔습니다 무리를 해서라도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강박에 빠지면 몸이 망가집니다 자연스럽게 어깨의 힘을 빼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 해가 뜨는 것과 동시에 기상하고 해가 떨어지면 몸이 쉬게 해야 합니다 이렇듯 자연의 리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도 너무 오래 잤다고 할 정도로 충분히 자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매일 오후 8시에 잠자리에 들어 오전 4시에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무리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컨디션이 나쁠 때도 좀 쉬면 곧바로 좋아집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 간헐적 몰입에서 이 원리들이나 여러 가지 근거들은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간헐적 몰입 참조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의사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믿으십시오 긴 역사를 살아낸 인간은 질병에 대해 면역 시스템을 확실히 갖추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쉬고 싶을 때 쉬고 자연의 섭리에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든 최후에는 면역력이 여러분을 구해줄 것입니다 아보토르 정말 세계적 명성을 지닌 면역학자죠 자 목차는 제1장 병원, 의사, 약을 의심하라 목차만 읽어도 어느 정도 여러분 감이 좀 잡힐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릴게요 1. 21세기 의학계를 위한 조언 서양의학에 집착하지 마라 2. 암치료를 의심하라 미네랄과 온천이 암을 녹인다 3. 입호흡은 죽은 호흡 코호흡의 면역력을 높인다 4. 저체온은 장수의 적 저체온을 개선하는 지 요거는 또 많이 소개해 드렸죠 이 책 저체온에 관해서 제2장 현대의학이 주목하지 않는 건강법 1. 현대의학이 주목하지 않는 흉선 단련만으로도 면역력이 높아진다 2. 근육은 몸을 지키는 명의 유산소 운동으로 건강을 유지하라 3. 체내에 벼락이 친다 방전하지 않으면 동맥 경화가 진행된다 이것은 이제 몸속의 정전기에 관한 내용이나 얼씽이나 맨발 걷기로 여러분 또 많이 소개해 드렸죠 제3장 부인병 갱년기 장애는 개선할 수 있다 1. 여성 특유의 질병 급증 부인병 예방 및 개성 방법 2. 갱년기 장애 약간의 요령으로 갱년기를 극복하라 제4장 의사가 알려주는 신체 부위별 간단한 건강법 1. 발목 이상은 전신 이상 건강의 토대인 발목을 지켜라 2. 치과는 치열 치료 이는 유산균으로 닦아라 3. 목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목을 따뜻하게 하면 건강에 좋다 4. 우울증 공황장애 고관절을 마사지하라 제5장 질병을 막는 매일의 식습관 1. 약보다 미네랄을 권한다 현대병은 미네랄 부족병 2. 잘못된 다이어트가 살찌는 근원 폭식주의 3. 물선택이 생명을 바꾼다 좋은 물을 섭취하라 4. 웰빙에 속지 마라 선구안이 아니라 선시간을 몸에 익혀라 세계적인 면역학자와 의대 교수님이 하시는 이야기인데요 둘 다 서구의학을 전공했는데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21세기 의학계를 위한 조언 서양의학에 집착하지 마라 보험료는 50% 부담으로 하라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사망원인 1위를 암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 사망이 감소하기는커녕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반면 미국에서는 매년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국암 컨트롤협회 일본지부 대표 모리야마 야키츠군은 미국은 13개 주에서 대체육법에 보험을 적용하는 대체육법 선진국입니다 이는 동양의학을 받아들여 면역력을 높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미국은 의료 선진국에다 서양의학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동양의학인 대체육법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시하고 있습니다 대체육법이란 서양의학 외의 모든 의학 및 의료를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전반적인 동양의학인 한방, 찜, 뜸, 기공 등 식양색, 자연식, 장수식, 건강한 생활 방식 아유르베다, 인도의 전통약, 호메오파시 건강체에 사용하면 동일한 증상을 일으키는 약품을 환자에게 소량 초여해 치료하는 방법 아로마테라피, 카이로프레틱, 각종 서플리먼트 즉 보충제, 호흡법 등이 있습니다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많은 나라가 대체육법을 재인정하거나 재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의과대학 중 60%가 대체육법 커리큘럼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의과대학 중 대체육법을 커리큘럼으로 선택한 곳은 얼마나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병원에서 대체육법을 채택하는 경우도 드뭅니다 또한 많은 대체육법에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모리야마는 면역력법 등의 대체육법이 널리 보급되면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줄어들 거라고 주장합니다 나는 대체육법에도 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자기 부담금을 고령자 10%, 일반인 30%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50%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말도 안 된다며 반발할지도 모르지만 본인의 부담금이 높아져야 가벼운 증상에도 툭하면 병원에 가는 습관을 버릴 수 있습니다 나아가 진정으로 의사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진지한 자세로 의사를 선택하게 됩니다 병원비를 50% 부담하라고 하면 가벼운 감기 정도로 병원에 가진 않을 겁니다 설령 병원에 가더라도 내 돈을 주고 진료를 받으면서 실력 없는 의사를 선택하진 않겠죠 분명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병원을 선택하지 않고 정직하고 실력이 있는 의사가 있는 병원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능력이 없으면 환자들에게 외문받는 위기감이 있어야 의사도 실력을 갈고 닦지 않을까요? 지금은 병원에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환자가 찾아옵니다 고작 3분을 진료받기 위해 오랜 시간 기다리면서 환자는 별다른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의사는 처방을 하고 효과가 없으면 약을 바꾸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도 낫지 않으면 나이 탓입니다 지금의 의학으로는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다른 병원도 어쩔 수 없을 겁니다 라는 핑계로 넘겨버립니다 결국 암 사망률은 줄어들지 않고 전국이 환자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환자대국, 의사천국, 환자지옥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미국에서는 정부가 적극 나서서 영양보조식품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의사의 50% 이상이 환자에게 영양보조식품을 권장합니다 덕분에 미국은 암 발생률과 사망률이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암 발생률과 사망률이 매년 높아지는 가운데 3명 중 1명이 암, 4명 중 1명인 심혈관장애, 5명 중 1명이 뇌혈관장애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비가 매년 폭등하면서 건강보험료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단 병이 생기면 보험료 지원 외에도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만약 건강보험이 미국처럼 파산할 경우 어떻게 될지는 생각해 볼 필요도 없습니다 결국 자기 몸은 스스로 지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미국의 이제 의료보험은 아주 문제가 많죠 또 동시에 서양의학의 한계 오늘날 현대식 병원은 대체로 서양의학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서양의학은 의학계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서양의학은 나날이 진화하고 있고 이제 IPS, 유도만능 줄기세포를 바탕으로 장기 등의 재생의료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대단한 일이죠 반면 서양의학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특히 서양의학은 부분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장기별 의료, 부분별 의료로 불립니다 예를 들어 턱관절증을 생각해 봅시다 턱관절증은 입이 생각대로 벌려지지 않는 질병인데 의사는 대개 턱과 치아를 대조하면서 진료를 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발목변형에서 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나는 발목변형을 교정해 수많은 턱관절증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이는 부분만 진료하는 서양의학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의학계의 주류는 여전히 서양의학입니다 그렇다면 서양의학의 발달과 더불어 환자가 줄고 있습니까? 서양의학이 암을 낫게 합니까? 이것이 아보 교수와 내가 던지고 싶은 질문입니다 서양의학에 집착하면서 대체요법을 가볍게 여기면 의학계는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학이 나아갈 길 그렇다고 여기서 서양의학을 비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좀 더 넓은 관점으로 의학을 포용하길 바랄 뿐입니다 서양의학으로 낫지 않으면 동양의학을 접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영양학 등을 고려해 폭넓게 진료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양의학은 부분을 진단하지만 동양의학은 전체를 진단합니다 턱관절증처럼 부분 진단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도 전체 진단을 하면 그 원인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서양의학에서는 영양소를 가볍게 여기지만 사실 수많은 질명이 영양소 결핍에서 비롯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난 앞으로 서양의학과 대체요법의 장단점이 어우러진 통합 의료가 주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도 이시영 박사님이 감사히 통합의학 얘기를 하고 계시죠 당연한 얘기지만 의학이 존재하는 목적은 환자를 낫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양의학이든 대체요법이든 치유 가능성이 있다면 모든 관점에서 질병을 진료하는 게 마땅한 일이 아닐까요? 생명을 다룬다는 점에서 의사는 여전히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의사가 질병을 낫게 하기보다 사회적 지위 향상의 골모라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의인은 인술이라는 말을 실천하는 의사는 갈수록 줄어들고 의술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의사는 늘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제라도 의학적 상식을 깨뜨리고 환자를 구한다는 본래의 목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보 토르 교수의 팁 사무적인 의료에서 배려하는 의료까지 의사들은 보통 사무적인 검사부터 시작할 뿐 환자에게 먼저 힘들었겠군요 라고 말을 걸거나 격려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병명을 알기 전까지는 의사가 환자에게 이런저런 암시를 주어선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의사가 냉정해서가 아니라 현대 의료 자체가 진단이 나오지 않으면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없고 또 진단이 나와도 원인 분명일 경우가 많은 까닭입니다 나는 의사들의 논리력이 부족해서 현대 의료가 이런 상태가 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학 자체가 아직은 성장 과정에 있기 때문에 환자의 정신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기본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의사들이 암 같은 질병도 환자 자신의 힘겨운 삶에서 비롯되고 스트레스에 따른 저체온이 커다란 원인임을 안다면 검사하기 전에 지금까지 힘드셨죠? 라는 친절한 말 한마디를 스스럼 없이 할 것입니다 현대 의학은 치료만 중시할 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기에 이런 질병이 생겼는지 물어보는 것은 잊고 있습니다 현대 의학 자체의 논리가 결여된 것이지 의사 개인이 논리력을 잃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인간적인 배려와 따뜻함이 담긴 의료를 도입해야 합니다 참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시죠? 아까 목차에서 소개해드렸듯이 정말 잘 말해지지 않는 정말 좋은 건강법들이 여러 개가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좀 간단히 이야기해 볼 수 있는 발목 이상은 전신 이상 건강의 토대인 발목을 지켜라 들어갑니다 발목은 몸의 토대다 발목을 빼면 어디를 치료합니까? 무슨 바보 같은 질문이냐고요? 발목을 빼면 대부분 정형외과에 가서 발목을 치료합니다 하지만 하루에 낫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증상이 정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2주에서 한 달은 족히 걸립니다 더욱이 완치하기까지 발목을 감싸고 다니거나 부자연스러운 생활을 견뎌내야 합니다 이번에는 5층 빌딩을 상상해 보십시오 불행히도 이 빌딩은 부실공사로 1층 기둥이 쓰러지면서 기울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망가진 것은 1층 기둥뿐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의 기둥이 균열로 지탱하지 못하면 다른 기둥도 어긋나거나 아예 쓰러져서 빌딩 자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목을 빼면 그 죽은 근육이 삐뚤어지고 이것은 전신의 이상을 일으킵니다 일단 발목을 감싸고 생활하는 동안 무릎과 허리 등에 부담을 줍니다 설령 염좌, 관절을 지지해주거나 인대나 근육이 외부 충격 등으로 늘어나거나 일부 찢어지는 것에서 회복되더라도 무의식 중에 발목을 감싸기 때문에 걸음걸이의 균형이 미묘하게 무너지고 그것이 뜻밖의 전신 트러블로 이어집니다 유감스럽게도 현대의학은 신체 부위별 의학입니다 그것도 나쁜 곳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이를테면 천장이 빗물에 젖을 경우 물을 막을 꽁니만 할 뿐 건물의 토다가 삐뚤어져서 비가 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 없습니다 무릎통증, 요통 등 만성적인 증상이 좀처럼 낫지 않아 고민이라면 한 번쯤 과거의 염좌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발목 근육이 삐뚤어지거나 무의식 중에 발목을 감싸고 걷는 바람에 자세가 흐트러져 장애의 원인이 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발목 염좌과 턱관절증의 원인 턱관절증은 턱관절에 통증이 느껴지고 입을 벌리고 담을 때 딱딱 소리가 나며 입을 크게 벌리지 못하는 질병입니다 그 원인은 이를 갈거나 한쪽 이로만 씹는 바람에 치아에 맞물륨에 이상이 생기면서 턱관절에 장애가 생긴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목 이상도 턱관절증의 커다란 원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아니, 이것을 이해하는 의사가 몇 명이나 될까요? 물론 발목과 턱이 어떻게 관계가 있을까 하고 의미를 표시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사실 발목에 장단비골근, 즉 긴 종아리근과 짧은 종아리근은 몇 개의 근육을 경유해 교근, 턱 측면에 있으면서 광대뼈에서 아랫뼈로 이어져 있고 아래턱을 끌어올려 위턱으로 밀어붙이는 작용을 하는 교근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염좌로 발목에 장단비골근이 어긋나면 교근에 악영향을 미치고 치아에 맞물림에 이상이 발생합니다 내가 이 연결을 깨닫고 발목 장단비골근에 어긋남을 고치면 턱관절증이 나을 거라는 발상을 학회에 발표했을 때 처음에는 동의는커녕 매서운 비판만 들었습니다 당시 턱관절증은 치아에 맞물림 이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 상식이었는데 내가 주장한 것은 아직 이론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내 이론을 조금씩 이해하는 사람이 늘어났고 언론 매체에서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1995년 나는 한 학술 발표회에서 수술해도 치유하지 못한 턱관절증 환자가 내 치료를 받고 완치된 모습과 발목 관련 턱관절 치료 비디오를 틀어주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더니 그 효과는 굉장했습니다 이후 그 학회에서 내 치료법에 의의를 제기하는 치과의사는 한 명도 없었고 오히려 몇 명 의사는 내게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심지어 턱관절증의 유명한 권위자가 TV에 출연해 턱관절증은 전신을 관찰해 치료하는 종합적인 의료가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수많은 턱관절증 환자를 치료해 왔습니다 아마 세계에서 가장 높은 완치율을 보였을 거라고 자부합니다 이는 기존의 치료법과 달리 몸 전체를 진단하고 원인을 추구한 결과입니다 발목 보호 및 보완 형태가 있는 것은 반드시 망가지게 마련입니다 가령 도로와 터널을 오랫동안 방치하면 균열이 생겨 뜻밖의 대참사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것일수록 보수 및 보강공사를 강화해야 합니다 발목 역시 과거의 염자를 경험한 사람은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보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특히 하이힐을 주의해야 합니다 남성에 비해 근육이 적은 여성이 굽높은 구두를 신으면 근육이 만성 피로를 일으키고 그것이 그대로 굳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 결과 결림 및 삐뚤어진 무릎과 허리, 나아가 편두통과 턱관절증이 나타납니다 이를테면 몸이 발목에서 출발해 온몸으로 가는 트러블 기차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조금 전문적으로 말해 염자는 장단비골근, 이상근, 등근, 후두직근, 측두근, 교근으로 통증이 번져나갑니다 따라서 발목을 치료하면 좌골신경통, 이상근 증후근, 후두부두통, 편두통, 턱관절증이 한 번에 낫기도 합니다 발목 치료를 결코 소홀히 해서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더불어 발목을 조금이라도 아끼고 싶다면 여성은 가급적 하이힐을 신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운동화를 고집하려는 얘기는 아니지만 되도록 신기 편하고 안정감이 있는 구두를 신는 것이 좋습니다 발목을 주물러 풀어주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나는 환자의 발목을 치료할 때 상당한 자극을 강합니다 스스로 발목을 주무를 경우 기분이 좋아지는 부분은 좀 더 강하게 자극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하게 자극하면 근육의 응어리가 풀리고 유연성이 커지며 혈행등도 원활해집니다 얼마 전에 장을 푸는 방법 중에 오목이라고 하죠 발목, 솔목, 젖꼭지 목, 목 이렇게 소개해드린 건데 그것도 아마 같이 연동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다 제가 한번 최종화면에 링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바닥은 최고의 명의 동양의학은 발목과 더불어 발바닥도 중요시하며 실제로 발 마사지 전문 업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양의학은 발바닥 마사지에 대해 별다른 관심이 없습니다 실제로 발바닥을 주물러서 풀어주면 컨디션이 좋아진다고 말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발바닥은 전신의 반사구라고 합니다 리플렉스 존이라고 표현이 되었네요 결국 발바닥을 주물러서 푸는 것은 전신을 푸는 것과 같습니다 왜 발바닥을 전신의 반사구라고 하는 걸까요?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아마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경락, 기가 통하는 길이 발바닥을 통해 전신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발바닥을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발바닥을 주물러 풀어주면 가벼운 불쾌 증상 정도는 금방 해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발바닥도 그렇고 손바닥도 그렇고 귀도 그렇죠 전신이 다 프랙탈처럼 다 이 기관들에 또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온 몸이 연결되어 있고 결국 우주가 음양의 프랙탈로 계속 형성된다고 보면 이런 이야기들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두 대가가 잘 써준 책인데 아쉽게 또 절판이 되었네요 또 여러분 답글로 요청 주시면 다음번 업로드에 참고해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춘함 나비스쿨은 손안의 책 한 권이 일으키는 나비 효과를 믿습니다 여러분 책춘함은 꿈을 꿉니다 애벌레가 나비로 날아오르듯 그렇게 나답게 자유롭게 충만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실력과 지혜를 채득할 수 있는 학교 이를 위해 천, 하늘의 마음 공부, 지 땅의 돈 공부 인, 사랑 공부, 이 천지인의 공부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지혜학교 설립을 꿈꿉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애벌레가 나비로 날아오르듯 또 갈매기 조나단이 드넓은 바다와 하늘을 또 그것을 넘어선 세계를 마음껏 자유롭게 비상하며 살듯이 우리도 그렇게 나답게 자유롭게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리고 그러한 지혜와 실력을 채득할 수 있는 평생 교육기관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더 나아가 우리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이런 지혜와 실력을 어린 시대부터 갖출 수 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혼자 꾸면 꿈이지만 함께 꾸면 현실이기에 여러분을 이 책춘함 나비스쿨의 비전에 함께 초대드려 봅니다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거대한 태풍을 만들듯 여러분 책춘함을 통해 추천드리는 도서들 가능하면 소장하셔서 반복적으로 읽고 듣고 쓰고 토론함으로써 여러분의 잠재의 시간에 나비효과의 씨앗으로 심어주세요 여러분 책춘함, 독서클럽인 책춘함 북살농이 또 있으니까 활용해 보셔도 좋고요 그리고 이 영상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주변에 도움이 될 만한 분들 세 분에게만 함께 선물로 공유해 주세요 그럼 그 세 분이 다음 세 분에게, 다음 세 분에게 그렇게 선물로 공유해 나갈 때 더 많은 애벌레들이, 더 많은 나비로 날아올라 이 세상의 아름다운 꽃들로 만발하는 책춘함 나비스쿨의 비전을 여러분 함께 현실화해 가시는 첫걸음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춘함 TV 오늘도 애벌레에서 나비로 비상하는 여러분의 날개짓이 그 누군가에게는 멋진 행운의 나비효과를 일으키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몰려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렇게 책춘함 나비스쿨과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자, 우리 함께 멋지게 날아올라 볼까요?